기자 홍수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덕 보기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 한국에서 북미 개봉보다 이틀 빠른 24일 개봉을 확정했다. 배급사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측은 이를 전세계 최고의 화제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 한국에서 다음달 24일 문화의 날 개봉을 확정했다. 고 밝혔다. 어벤져스 엔드게임 은 특히 한국에서 오전 7시에 개봉. 해전 세계 시차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관객들을 만난다. 어벤져스 엔드게임 은 인피니티 워 이후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된 살아남은 어벤져스 조합과 빌런 타노스의 최강 전투를 그린 영화이다. 영화에 출연하는 아이언맨 역의 로버트 다오니 주니어와 캡틴 마블 우이 브리 라슨 어벤져스 원년. 멤버인 호크아이 캐릭터의 제레미 레너 조 루소 감독은 오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. 여러분은 여기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